김일성 대원수님의 탄생 백돌과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이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게 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극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신원 김일성 대원수님의 탄생 백돌경축 조선선영단 전국연합단체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시었으며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시었으며 대원수님과 장군님의 유언과 종이하는 김종은 선생님이 가르치시겠어요. 종이하는 김종은 선생님이 가르치시겠어요. 종이하는 김종일 장군님님께서 빛내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자랑 같은 공장 없이 양상 possiamo 부드럽고 그 civilian한 시각의 신 Понmartre 본인 일에서 장군이iks 굉장히 민간 necessary 신분이onian Mackenzie Vibe制 감사합니다.